안녕하십니까 날씨온 송예림입니다. 4월 9일 목요일부터 4월 16일 목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 오전에 제주도와 경상남도에 비가 오겠습니다. 13일인 월요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는데요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말 벚꽃 구경 가시기 참 좋겠습니다. 13일 월요일에만 비 소식이 있고요. 그 밖의 날은 구름만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중기예보였습니다. 중기예보였습니다. sap이